국산차 1년보증 굿모닝 총각들 유안나입니다. 오늘은 올유카니발 하이리무진 소개해드릴건데요. 저희 딜러전산에 확인해보니까 매물 111대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신규 매물만 차례로 소개해드릴게요. 첫번째 차, 2차부터 시작할게요. 18년식이네요. 주행거리 7만7천키로 판매가격 2,450만원. 성능점검부터 살펴봐야죠. 용도변경 없네요. 사고가 있어요. 이런 교체건이 많네요. 외판 부위는 그래도 괜찮은데 주요 골격쪽에 사고가 있어요. 세부상태는 양호, 미세누는 없는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 깨끗하고 18년식의 주행거리도 나쁘지 않은데 사고가 있습니다. 내부 시트컨디션 좋네요.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가 있어요. 후축방 경보, 미끄럼 방지까지 들어가 있고 변동 트렁크, 앞좌석 보조 시트도 깨끗하네요. 양쪽으로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휠도 깨끗하고 18년식의 77,000km 판매가격 2,450만원. 흰색 차량인데 조금 아쉽네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6년식 162,000km 판매가격 1,780만원. 검정색 차량이에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는 없고 라디에이터 교체한 건 있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인 이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외관 모습은 깨끗해요.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네요. 태도 좋고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화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모니터 설치되어 있네요. 변동 트렁크, 앞좌석 보조 시트도 깨끗하고요. 양쪽으로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는 차량이네요. 휠도 깨끗합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16년식에 162,000km, 1,780만원. 사고 없이 관리 잘 된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5년식이네요. 주행거리 22만km, 판매가격 1,459만원. 흰색 차량이에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가 있네요. 왼판 부위 교체가 있습니다. 프론트 핸더, 도어, 리어 핸더까지. 세부상태는 양호, 미세누는 없는 차량이에요. 흰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은 깨끗해요. 외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변동 트렁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타이어 트레드도 남아있고 휠도 깨끗하네요. 양쪽으로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네요. 이런 옵션들 가진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15년식에 22만km, 1,459만원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이고 주행거리 14만 7천km, 판매가격 1,88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가 없고, 교체도 없네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 깨끗합니다. 내부도 살펴봐야죠. 히트 컨디션 좋네요. 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하이패스 룸러 모니터 장착되어 있네요. 미끄럼 방지, 양쪽으로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연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남아있고 휠은 깨끗합니다. 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검정색 차량이고 16년식에 14만 7천키로 1,880만원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흰색 차량이고 18년식이네요. 주행거리 3만 5천키로 판매가격 3,120만원 흰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교체도 없이 너무 관리 잘 된 차량이에요. 18년식의 주행거리도 너무 좋죠. 3만 5천키로 내부 컨디션 봐야죠. 시트도 너무 깨끗하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이런 옵션 들어가 있고 모니터 설치되어 있어요.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양쪽으로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키는 2개 보이네요. 비의변 차량이고 휼도 깨끗합니다. 보험 이력도 없는 차량 상태는 너무 좋네요. 3,120만원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이 정도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실까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5년식이네요. 주행거리 6만키로 키로 수가 좋아요. 2,180만원 검정색 차량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없고 굳이 없어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는 없는 차량이에요. 사고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깨끗하죠.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모니터 설치되어 있어요.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설치되어 있어요. 후방 카메라 미끄럼 방지 타이어 트레드는 좀 남아있고 휠도 깨끗하네요. 운전자석에만 통풍 시트 들어가 있어요. 키는 1개 있네요. 이런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15년식이고 주행거리가 6만키로 너무 좋죠. 사고도 없이 관리 잘 된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 18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9만 7천키로 판매가격 2,100만원입니다. 흰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봐야죠. 용도 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고 트렁크 리드 교체한 건 있네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는 없는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있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 봐야죠. 깨끗하네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옵션 들어가 있어요. 변동 트렁크 후축방 경보 미끄럼 방지 또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좀 남아있고 휠도 깨끗합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까지 앞좌석은 통풍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흰색 차량이고 18년식에 19만 7천키로 2,100만원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16년식이고 주행거리 13만 9천키로 판매가격 2,099만원입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 깨끗해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모니터 설치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옵션 들어가 있어요. 후축방 경보 차선시탈 방지 미끄럼 방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전동 트렁크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뮬러 블랙박스까지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휠도 깨끗하고 앞좌석 통풍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옵션 가지고 있는 차량이네요. 16년식에 13만 9천키로 키로수도 나쁘지 않고 네이브 컨디션이 너무 좋죠. 2,099만원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7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6만키로 판매가격 2,05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는 없고 트렁크 리드 리어 핸더 교체 있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는 없는 차량이에요.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은 깨끗하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죠.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옵션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네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까지 모니터도 장착되어 있어요. 앞좌석은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키는 하나 보이네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어요. 휠도 깨끗하고 앞좌석 시트도 깨끗합니다. 17년식에 16만 천 키로 판매가격 2,050만원 검정색 차량 잘 봤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14만 8천 키로 판매가격 2,200만원 이네요. 검정색 차량이고 수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은 없는 차량이에요. 외관 모습은 깨끗하고요. 관리 잘 되어있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내비게이션 앞좌석은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모니터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까지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설치되어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남아있고 힐은 깨끗합니다.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16년식 14만 8천키로 판매가격 2200만원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5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6만키로 판매가격 175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외관 모습 깨끗하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모니터 설치되어 있고 연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도 깨끗합니다. 운전자석에만 통풍 시트 들어가 있네요. 키는 하나 보이고 힐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네요. 여기 좀 까졌어요. 검정색 차량이고 15년식 16만키로 1750만원 무사고 차량입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7년식이고 주행거리 14만 7000키로 판매가격 195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네요. 과거 없고 교체 없어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 깨끗합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네요. 힐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어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미끄럼 방지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뒷좌석 트렁크 모습까지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14만 7천키로 17년식 1,950만원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옵션 들어가 있네요. 검정색 차량 잘 봤습니다.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은 16년식 주행거리 14만 4천키로 판매가격 2,190만원 흰색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살펴봐야죠.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는 없는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 깨끗하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남아있고 휠은 깨끗해요. 모니터 장착되어 있어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잘 보이지 않는데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키는 한 개 보이네요. 구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까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흰색 차량이고 주행거리 14만 4천키로 16년식 2,190만원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5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7만 4천키로 판매가격 1,59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는 없고 프론트 핸더 도어 리어 핸더 교체했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은 깨끗해요. 내부 시트 컨디션 시트 컨디션은 조금 이런데 색도 좀 바랬고 그런 모습 보이네요. 모니터 설치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좌석 시트는 깨끗합니다. 앞좌석에 운전좌석에만 통풍 시트 키 1개 보여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5년식의 17만 4천키로 판매가격 1,590만원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8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6만키로 판매가격은 2,050만원 검정색 차량이에요.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네요. 사고는 없고 리어 핸더 교체한 건 있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은 깨끗해요. 입좌석 트렁크도 깨끗하고 시트도 상태 좋습니다. 레모리 시트 옵션 들어가 있어요. 전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도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옵션 들어가 있어요. 후축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어요. 앞좌석은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런 옵션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18년식에 16만 키로 2,050만원 사고 없이 관리 잘된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신 차 있으셨을까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